1.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셨다. 거기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제일 최고 고민이 뭡니까? 아마 좀 어렵게 사는 분들은 돈일 겁니다. 조금 괜찮게 사는 분들도 돈이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단어로 경제 이렇게 되겠죠. 돈하고 경제는 조금 다른 말이죠. 경제를 알아야 하는 돈도 버는데 아마 좀 가진 사람들은 경제 이런 부분에 많은 고민이 있겠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돈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과연 성공을 했냐 하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는 비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분들은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덜 켰을 뿐이죠.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막 싸우고 쟁취하고 속이고 뺏고 이렇게 해야만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불신자에게 뒤떨어진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것조차도 모르고 막 불신자처럼 사는 신자도 많죠. 말은 안 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 큰 재벌들이 거의 불신자란 말이죠. 세상을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 불신자잖아요.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건축 걱정도 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는 약하단 말이죠. 어떤 불신자는 절 짓는데 몇백억 내놔 버리니까 간단하게 짓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나 세계 큰 절들이 거의 개인이 지은 게 많아요. 그래놓고는 후대들이 다 망해버렸는데 왜 망한지도 모르죠. 우리는 이제 이유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주제가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미스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동결전 3절은 이 얘기에요. 무슨 서미스로 가야 되느냐? 영적 서미스로 가라는 겁니다. 영적 서미스로 가는 답을 여러분이 찾는 순간부터요. 모든 것 다르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제가 찾아낸 것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기도 영적 서밋이 없어요. 보통입니다.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조차도 자기들 계산이나 앞에 나서 버리면 영적 서밋이 반대되는 대로 가버려요. 그런 게 사단이 알고 시험을 자꾸 갖다 주는 거죠. 재미있잖아요. 자꾸 갖다 주면 무너지니까. 저 사람이 갖다 줘도 안 통해. 이래야 안 가져오지. 제가 갖다 주면 통해. 우리는 계속하고 오는 거죠.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되어버리면 하나님만 자꾸 가만히 있냐? 아닙니다. 그때부터 기능 서밋이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정인으로 가라느냐? 문화 서밋입니다. 이 답을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세 가지는 항상 기도해요.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 기능, 문화 서밋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또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고민이라기보다는 고민, 기도가 교회일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그럴 겁니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거는 개인이라고 볼 수 있으면 교회도 서밋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가 여러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서밋이 뭘까요? 이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은 여러분의 지역에 최고로 많은 큰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갑니다. 여기 이마누엘 교회에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서밋이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 갑갑갑갑 캐치를 하셔야 돼요. 부산 시내에서 건물도 건물이지만 보금전환은 가장 큰 교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중직제를 한다면요. 한 지역에서 본격적인 전도운동하는 지교해야겠어요. 그러면서 내 사업. 그런데 보통 사람은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해요. 그러면 다 놓칩니다. 그 두 개 속에 다 들어있는데 자꾸만 여기저기 손 대면요. 한 개도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 한 말로 재주 많은 놈이 바꾸는단 말이잖아요. 그러시요. 여기저기 집들거리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그런 전문의라고 하는 것은요. 한 쪽이 좀 모자리는 것 같아도 한 개를 제대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업에서도 서밋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답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 장모님들은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예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서밋을 찾아라. 그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산업과 교회와 전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되느냐. 어떻게 해야만 이 서밋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것에 도전을 해라. 많은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본 겁니다. 안 되는 것에 도전을 해야 꼭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 말이죠. 우리는 안 되는 것 하라니까 또 고집 빡빡 세어 가지고 필요 없는 걸 자꾸 안 되는 것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아니죠.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로마는 하나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도전을 해야 돼요. 이게 초대교이고 초대교의 중직자였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에 도전을 하는데 내가 서밋이 되어버리면 세 가지가 보여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이거 보자는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쓸데없는 고민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시험 들어요. 쓸데없는 데 시험 들어요. 쓸데없는 데 시험 들어야지. 쓸데없는 데 시험 덕분에 그건 그런 일이에요. 그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겨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이겨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이겨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이 사람을 만나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여기겨요. 감사 저절로 나오지. 그렇죠. 그걸 모르면 짜증 저절로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게 이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부르셨구나. 이렇게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게 바로 열매를 나타나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 이렇게 하니깐요. 열심히 나가 복음 전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나의 현장에서 하는 주신 것. 지독하게 말 안 통하는 여러분의 남편이 있으면요. 그게 나의 현장입니다. 왜냐? 다른 사람은 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전에 안 그랬습니까? 부인이 의사고 남편은 고고 고모인데 이 부인은 남편에 대해서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할 만한 게 온 식구 다 신앙생활하는데 남편 혼자 안 해. 그 남편이 불신작할 거 있습니까? 고고 고모에 내 술만 먹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 모르는 게 하나 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집사님 밖에 없다. 누가 해 주겠냐? 누가 당신 남편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겠냐? 당신 밖에 없다. 누가 그 남편을 도울 수 있겠냐? 당신 밖에 없다. 그 남편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남편은 지금 술 먹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술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헤매고 있는 거예요. 헤맨단 말은 뭘 찾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뭘 놓쳤냐? 나를 놓친 거예요. 이분이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 있겠냐? 막 말 알아듣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똑똑한 사람들은 말 알아듣으면 실천이 가능하잖아요. 실천하게.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안 되는 걸 붙잡고 누리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아무도 안 가는 곳. 그게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잖아요. 함정. 사람들은 함정에 빠져있어요. 여기를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창살에 갇혀있어요. 거기다가 올무에 묶여있어요. 이걸 본 겁니다. 이게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종교라는, 사상이라는, 이념이라는 창살에 갇혀있어요. 그리고 개인은 뭡니까? 완전히 묶인 상태예요. 이걸 봤다 이 말이요. 이걸 보면 우리가 전도 한다 안 한다 이랬지,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병이 될 수밖에 없죠. 육신의 병은 또 괜찮아요. 영적인 병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혹시 육신의 병들 다 손치더라도 영적인 병 이겨버리면 됩니다. 자, 어디에 여러분은 서미스로 가야 되느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영적 치유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못해요. 의사 못한다니까요. 과학자가 못해요. 과학자가 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에 못 받고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십니까? 영적 치유. 이 가라고 부르신 거예요. 서밋? 그 일반 서밋간만 해도 헌질입니다. 어느 정도 발전시키고, 문제 일으키고 죽고, 그 발전은 또 벨벌 이루고 또 발전하고 계속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세상 흐름입니다. 필요 없다고도 볼 수 없죠. 오죽했으면 필요악이라고 했겠습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죽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미스로 하잖아요.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영적 치유할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단어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머리를 깼다는 말은 권세를 꺾어버립니다. 사단의 서밋들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사 이 법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영적 문제 5호가고요. 우리나라 정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보수, 진보 우리가 싸우고 있잖아요. 보수의 문제는 뭡니까? 너무 썩은 것 옛날 것 붙잡고 있어요. 진보의 문제는 뭡니까? 너무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것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둘 다 문제예요. 기도해야 돼요. 자기들이 뭘 안다고 말해요. 성경을 압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썩은 보수, 썩은 진보 진보가 아니라 그건 완전히 이탈이라 저는 보수가 아니고 완전 썩은 것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게 사단의 써밋들입니다. 정사와 근세자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알아들어 보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보수는 자꾸 옛날 썩은 것 붙잡고 있고 진보는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로 가자는 겁니다. 평등, 학교, 때리채우, 영어 가르치지 마. 특별한 게 없애. 공산주의로 가자는 겁니다. 그 보수는 잘 아느냐? 그 썩은 옛날 얘기 자꾸 하고 있다는 얘기죠. 포옹들도 보면 너무 할배들 포옹을 해나가죠. 아휴. 저래 인물이 없나 싶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이 하는 짓이라 내가 가서 귀에다 대고 말해줘도 알아두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식이요. 무식이 딴 게 아니고 가장 상식적인 걸 모르면 그게 무식이라. 이런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결로에 나옵니다. 기도의 십사. 이 길 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통하질 않아요. 일단 안 속고 나라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의 십사. 그 불신 속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기도의 십사. 이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참 멀리 있는 게 점점 다가와서 가까이 보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안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것이 내가 가까이에서 보입니다. 기도하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분 여기 입만을 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게 멀리 간 현장이 보입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잠자다 뭐 봤다가 다 개꿈이에요. 비전. 하나님의 것이 너무나 멀리 있었는데 어느 날 보이는 거에요. 그렇죠. 내가 여기에 있는 게 별 가치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말이에요. 미래하고 연관돼 보이는 거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산업이 세계보험하고 연관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게 사람들은 뭐 이렇게 초등학교 첫 번째 온 응답이라는 거에요.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르니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전국 세계에 있는 산업인들 정말 영적인 은약을 바로잡는 시간표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삶은 따뜻한 이준호가 시작되대요. 제사의 삶은 따뜻한 이준호가 시작되어 계십니다. 운동이전onym은 어떤 점을 잡야恥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